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그룹 필라테스 수강인원이 안 차서 취소돼서 필라테스는 못 갔지만 근처 마트 가서 이거 사오면서 공복 산책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트볼을 먹을 건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레디블룸 프로틴 그래놀라 초코맛인데요. 이 제품은 단백질이 15g이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거트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먹을 때마다 항상 단백질이 좀 아쉬워서 삶은 달걀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먹었었는데 이 프로틴 그래놀라 먹을 때는 요거트에 넣어먹기만 해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저탄수 제품이라서 공복에도 부담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요거트랑 초코 그래놀라랑 사과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요거트랑 사과 이렇게 요거트에 넣어먹으면 더 맛있게 요거트에 넣어먹을게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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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놀라 안에 프로틴 초코볼 이거 들어있는데 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초코 풀충전 가늠 여러분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는 레디블룸에서 지금 제가 여기 먹고 있는 그린 요거트 볼 증정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동네 쪽에 새로운 애견값을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밥풀이 산책시킬 겸 애견카페에 다녀오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맨투맨이랑 바지 입어서 잘 놀다가 오겠습니다 아이애빠 밥풀아 오늘 아침에 가볍게 먹어서 라떼 뺐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맛있게 먹어 아름다운 고춧가루 소금 깻잎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자막 설탕 두번째 거는 다 부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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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얼른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고 카페 나가서 커피 마실 거예요 파슬리 파하고 새우 파슬리 새우 파슬리 새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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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춧가루 스테이크 파스트로 스테이크 고춧가루 계란 자기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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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밥 먹고 바로 영상 편집하러 지금 카페 가려고요 오늘 엄마 일찍 끝나고 오셔가지고 엄마랑 밥풀이랑 같이 갈 겁니다 고! fires 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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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 이렇게 먹으려면 갈증 내는데 그런데 Clement 오늘은 소야볶음과 프로틴 쉐이크 국물맛을 함께 먹을 거예요. 소금 1.2.3K 소금 1.8K 마늘 0.5K 쌀을 넣어주세요. 초총 많은 분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비벼주세요. 3분간 2분정도 1분정도 마늘 가게 2분정도 3분정도 모양이 닭게듣고 닭게듣고 이제 이 프로틴 쉐이크로 만들건데 프로틴 쉐이크 칠곡 미숫가루 맛 이거는 단백질이 16g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4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설탕 대체제를 사용한 제품이라 달콤하면서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뒷면에 물 조절선이 있는데 저는 여기 추천선에 맞춰서 물을 한번 담아와 볼게요 소금 떡 원래 푸르티 섞였구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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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바삭바삭한 퍼핑이 들어있어요 이게 물만 넣었는데도 그 프로틴 쉐이크 특유의 비린맛이 전혀 없고 퍼핑이 가죽 들어있다 보니까 식감도 좋고 이게 이렇게 씹다 보니까 포만감도 좀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물만 넣어도 맛있는데 확실히 진짜 우유나 두유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동 가기 전으로 많이 운동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챙겨서 가기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 진짜 많이 먹어보고 여러분한테도 추천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팩씩 먹는 쉐이크는 처음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한 입맛 먹으러 간 줄 알았어. 난 피가 아니라 곤자먹을게. 음 매워. 그거 봐. 이렇게 고용을 안 했어 봐. 더 맵지. 커피국수 안 먹었지. 그거 많이 안 해서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고용. 고용을 해서 고용을 Nazis 오늘은 이 프로틴 쉐이크로의 밀크티맛 사용해서 와플 만들 거예요. 이 제품도 역시 단백질이 17g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4g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밀크티맛 프로틴 쉐이크는 처음 본 거여서 엄청 기대돼요. 이제 치즈가 아이스크림을 입고 싶어요. 이제 치즈가 좋고 칼이크를 넣어요. 치즈가 더 넣어요. 치즈가 더 넣어요. 치즈가 더 넣어요. 치즈가 더 넣어요. 다진 마늘 닭발 다진 마늘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그래놀라 올리려. 이거는 커피 맛이라서 이렇게 뚜껑 딱 여는 순간 커피 향이 확 나요. 향이 얼굴에 향이 꽤 많이 나요. 그래놀라모. 저녁은 소고기 파스타 샐러드 만들 거예요. 소고기 토시살 방금 쿠스토크에서 사온 건데 엄마랑 같이 먹을 거라 넉넉하게 빼왔습니다. 스프디오에 올려주면 소고기 짠. 새우. 계란 라면. 계란 과자를 조금 썰고.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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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양파 고추 양파 고춧가루 마늘 양파 고춧가루 고추 볶음밥 과일 국물 고춧가루 깨먹는 계란 idet 소금 계란 젤렜 양파 고춧가루 계란말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스타 샐러드 마무리는 그래놀라 샐러드에 그래놀라 넣으면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배고프지 레디블룸 그래놀라 제품들은 우유에 말아먹거나 이렇게 샐러드에 넣어먹어도 눅눅해지지 않고 계속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해요 강추 강추 면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먹으려면 응 사기틱 존도 아니야 저녁에 그냥 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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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려드린 레디블룸 프로틴 그래놀라와 프로틴 쉐이크 요거 할인 코드 이벤트인데요 오직 우리 하루들만을 위한 할인 코드이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두 번째는 구매 인증 이벤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제품들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에게는 이 크로우캐니언의 요거트볼 핑크 마블 색상 요거랑 프로틴 그래놀라를 세 분께 증정해드릴 거고 두 분께는 유리컵하고 프로틴 쉐이크를 증정해드릴 거예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고정해둘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백질 맛있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제품 구매하시면서 인증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